전쟁터에서 싸워 백만 명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이다.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기를 잘 다룰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은 것이다.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의 의지할 것이다.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마음의 때를 벗기는 법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차례차례 조금씩 자기 때를 벗긴다. 금세 공장이 은혜 때를 벗기듯이 독경하지 않으면 경전이 때묻고 수리하지 않으면 침이 때묻으며 옷차림을 소홀히 하면 영모가 떼먹고 게으르면 수행자가 때문이다. 낯짝이 두터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깨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행복은 욕심 비우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역시 밀한 행복을 파괴하고 한없는 새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하고 상처입혔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분자 않으면 마침내 미움이 가라앉으리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온갖 싸움이 사라질 것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한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절제하며 먹고 마시며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할 수 없듯이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승복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는 승복 입을 자격이 없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쾌유를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승복을 입기에 어울리는 자다. 진실을 거짓이라 생각하고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끝내 진실에 이룰 수 없다.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아닌 줄 알면 이런 사람은 그 바른 생각 때문에 마침내 진실에 이룰 수 있다.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뻗치기 쉽다. 잘 덮인 지붕에 비가 새지 않듯이 수행이 잘 된 마음에는 욕망이 스며들 틈이 없다.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근심한다. 자기 행실이 더러운 걸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자기 행동이 떳떳함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못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괴로워한다. 내가 못된 짓을 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지옥에 떨어져 거듭 괴로워한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기뻐한다. 착한 일을 했는가 싶어 기뻐하고 좋은 세상에 가서 거듭 기뻐한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머리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경전을 조금밖에 외울 수 없더라도 진리대로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얻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이는 진실한 수행자의 대열에 될 수 있다.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계를 즐기리라.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마음의 대자유에 이르리라. 부지런히 수행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맑고 신중하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대로 사는 금면한 사람은 그 이름이 빛난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싸는 것과 같다. 어리석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게으름과 방정에 빠지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부지런을 바보처럼 지킨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지혜로운 이가 부지런해서 게으름을 물리칠 때는 지혜의 높은 타락에 올라 근심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오른 사람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른 무리 중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인드라시는 부지런하여 신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찬양을 받고 게으름은 비난을 받는 법이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면서 나아간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어느새 대자에 의해 경지에 이르러 결코 물러나는 일이 없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치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한다. 물에서 잡혀 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바닥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먹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홀로 멀리 가며 자취도 없이 가슴 속에 숨어든 듯이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바른 진리를 모르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될 기약이 없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터낙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이 몸은 무랑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게 하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라. 싸우는 것을 지키면서 계속 정진하라. 아이 몸은 머지않아 땅 위에 놓으리라. 의식을 잃고 쓸모없는 나무 토막처럼 버려져 뒹굴 것이다. 저과적인 서로 겨루고 원수끼리 물고 뜯으며 싸운다 한들 못된 마음이 저지르는 해로움보다는 그래도 그 영향이 적을 것이다.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누가 이 돼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본문이었기를 솜씨 있는 이가 봄꽃을 꾸미듯 할까? 참된 수행자는 이 돼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다고 깨달은 사람은 악마의 꽃 화살을 꺾어버리고 저승의 염라대왕과도 만나지 않으리라.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신이 아삭한다. 잠든 마을을 홍수가 휩쓸어가듯이 꽃을 꺾는 일에만 팔려 마음의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욕망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은 마침내 죽음의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꽃의 향기와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는 꿀벌처럼 지혜로운 성자는 그와 같이 마을에서 마을로 월식을 해야 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표현은 그럴싸해도 알맹이가 없다. 사랑스럽고 빛이 아름다우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크게 올린다. 쌓아 올린 꽃무덕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